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IO-REDIRECTION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말이 정말 어렵죠? 자, 여기 있는 IO라는 말은 뭐의 약자냐면 I는 input, O는 output의 약자입니다. 즉, 한국말로는 얘는 입력, 얘는 출력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REDIRECTION은 방향을 바꾼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적인 얘기는 우리 일단 뒤로 제끼고 일단은 좀 더 실천적인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디렉토리의 파일과 디렉토리를 화면에 출력했는데요. 너무 많네요. 지금 결과가 자, ls-l로 하면 좀 적죠. 자, 이 결과를 제가 이렇게 모니터로 출력하는 것도 괜찮지만 파일에 저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렇게 블럭 설정을 해서 카피한 다음에 nano li 아니죠. ls-result.txt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될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방법 말고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s-l의 결과를 어디다가 저장할 거냐면 result.log 라는 텍스트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텍스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쓰시면 됩니다. 요거 자, 그리고 저 엔터를 눌러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아무런 결과도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력될 출력될 결과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result.txt 라는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result.txt 파일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cat.result.txt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result.txt 라는 파일 안에는 이렇게 생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음 우리가 그 아웃풋을 즉 출력을 화면으로 화면으로 출력되는 것이 기본인데 그 출력되는 방향을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돌려서 파일에 저장을 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edirection 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그림은 이러한 어떤 구조를 참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제가 한번 인용을 좀 해볼 건데요. 음 자,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볼 수 있는 ppt입니다.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shell script 라는 걸 공부하고 싶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음 이 중간에 원으로 표시된 게 뭐냐 저거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령어 또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세스 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제가 방금 한 걸로 치면 ls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명령어를 제가 실행을 시켰는데 그게 요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에 또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는 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쓰는 apt-gash 라든지 어 뭐 프로세스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ps 라든지 mkdir 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요 중간에 있는 프로세스에 해당됩니다. 예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음 크게 입력과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입력 은 command line arguments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건 어떤 입력이냐면 우리의 예제로 들어와 보면 ls 라고 하고 뒤에다가 마이너스 a l 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 있는 요것이 ls 라고 하는 프로그램 에 입력으로 들어오는 입력 값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바로 요런 형태의 실행될 때 전달되는 입력 값을 command line command line arguments 라고 부릅니다. 자 그것도 입력이고요. 그리고 뭐 몇 가지 출력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정확하게는 이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 그 실행된 결과를 화면에 출력해 주죠. 한번 해볼까요? 엔터를 치면 자 a는 뺍시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 이렇게 생긴 화면을 정보를 출력해 줍니다. 바로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기에 있는 standard output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tandard output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결과가 출력이 되냐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가 어디에 출력 되냐면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니터에 출력되는 그 방향을 바꿔서 영어로는 리디렉션 시켜서 다른 곳으로 출력되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파일이고 파일에다가 우리가 출력 방향을 파일로 리디렉션 하기 위해서는 리디렉션을 의미하는 요 기호를 쓰고 뒤에다가 파일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result.txt 그러면 ls-l을 실행한 결과는 화면에 출력되는 대신에 어디로 출력돼요? 바로 result.txt 라는 텍스트 파일로 출력이 돼서 저 파일 안에 저장되어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리눅스 또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이 프로세스들의 처리 결과를 어떤 특정한 텍스트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표현으로는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 쉽게 파일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아까 그 그림으로 다시 돌아보면 여기 보면은 이 프로세스가 실행된 후에 그 결과가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들어온다 라는 건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인데 스탠다드 에러 에러라는 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자 유닉스 계열의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걸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 프로세서가 출력하는 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 아웃풋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어떤 오류가 있을 때 그 오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으로 처리를 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에서 음 rename2.text라는 파일이 현재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그럼 rm이라고 하고 rename2.text하면 이 파일이 remove 되겠죠? 엔터치면 에러가 안 날 겁니다. 안 나죠? 그러면 지금 삭제가 된 상태인데 이 명령을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러가 납니다. 그쵸? 즉 rm이라는 프로그램은 현재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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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뭐랄까 이런 텍스트에 에러를 출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음 result.txt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볼게요. 엔터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 명령을 실행한 결과 인 이 에러가 예 우리가 예상했던 건 뭐예요? 이 에러가 모니터에 출력되는 대신에 result.tx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되는 것을 우린 기대했단 말이죠. 다른 말로는 아웃풋이 리디렉션 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리디렉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모니터를 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이 꺽쇠를 쓰는 것은 자 이렇게 생긴 부등호를 쓰는 것은 이것은 여기 있는 이 그림상에서 스탠다드 아웃풋을 리디렉션 한 겁니다. 즉 스탠다드 에러를 리디렉션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은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숫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즉 여기 있는 이 꺽쇠는 리디렉션을 의미하는데 앞에 1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스탠다드 아웃풋 표준 출력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된 결과를 우리가 error.log라고 하는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숫자 e 리디렉션 표시 error.log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 e는 이 앞에 있는 리디렉션 기호가 스탠다드 아웃풋이 아니고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정보에 대한 출력에 대한 리디렉션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면서 이제 에러 메시지는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 어디로 리디렉션 되냐면 error.log라는 파일로 리디렉션이 되게 됩니다. 한번 화면에 출력해 볼게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이해 못한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이해하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과를 조금 하이브리드 시켜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rm2.txt 파일을 result.txt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앞에다가 1을 붙여서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리디렉션 시키면 얘가 만약에 출력하는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여기에 저장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error.log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에 에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에러는 error.log라고 하는 파일에 저장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를 스탠다드 아웃풋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실행된 결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는 error.log라고 하는 별도의 파일에 보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 앞에 있는 숫자 1은 생략 가능한데 1이 없으면 1이고 그리고 얘는 2라고 적혀있으면 이 리디렉션은 스탠다드가 아니라 에러에 대한 리디렉션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